8월 11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2023 세계 스카우트 젠버리 K-POP 콘서트에 함께하는 스카우트 대원 전원에게 방탄소년단 포토카드가 지급된다고 미국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미국 매체들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이 K-POP 콘서트에 여러 사정으로 지원하지 못해 안타까워했다면서 포토카드 지원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하이브는 이날 2023 세계 스카우트 젠버리의 K-POP 콘서트 지원에 나선다며 K-POP 콘서트를 관람하는 모든 대원들에게 한국 방문의 해를 기념해 BTS 포토카드 세트 4만 3천 개를 무상 제공한다고 밝혔으며 이는 판매가액 기준 8억원 상당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이브에 따르면 이날 제공되는 포토카드는 BTS 일곱 멤버의 초상이 각각 담긴 7종의 포토카드가 하나의 세트로 구성된 제품으로 이는 하이브 인사이트에서 판매되는 공식적인 상품 중 하나이며 아티스트 관련 상품 중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전세계 아미들로부터 가장 인기가 있는 BTS 일곱 멤버의 초상의 포토카드들은 온라인 상에서 수백만원 이상 비싼 가격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이브 관계자는 한국을 찾은 150여 개국 4만여 명의 젠버리 대원들이 K-POP 문화를 가까이서 느끼고 경험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결정했다며 이번 공연이 한국에 대한 특별하고 소중한 추억을 쌓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매체들은 보도했습니다.